이번 수업은 중급 1년차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중급 1년차 오프내시 캠퍼스의 중급 1년차 오프내시 캠퍼스의 중급 1년차입니다.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초급 4년차 과정을 다 마쳤어야 돼요. 차 과정을 마칩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바스크립트 있고 타입스크립트 기초 있고 하스켈 기초 다 기초예요. 기초 있고 html과 css 기초가 있죠. 이걸 마쳐야 되고 또 추가해서 몇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프런 생활코딩 리눅스라는 데가 있어요. 인프런 생활코딩 리눅스 사이트가 이 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인프런 생활코딩 리눅스 강좌 있죠. 무료 수강이에요. 바로 수강할 수가 있고 초급 과정이고 그리고 에피소드는 65개 총 8시간 55분 9시간 분량이네요. 상당히 많네요. 이것들 9시간 분량인데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시면 다 마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마치셔야 됩니다.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VSCode 라고 하는 에디터가 있어요. VSCode 이렇게 생겼습니다. Visual Studio Code 라고 하는 에디터 편집기죠. 이 편집기를 설치를 하시고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개발도구 VSCode에 대해서 설치하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VSCode 검색을 하시면은 사용법 한국어로 넣고 이렇게 좀 와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VSCode를 설치하시고 설치 및 사용법을 사용법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로 끝이냐 하면 아니에요. 초급 과정에 영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영수학이라고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영어와 수학을 합친 하나의 과목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초급 3년차에도 있고 4년차도 있습니다. 3년차 4년차 중급 1년차 이렇게 영수학 과목을 마쳐야 됩니다. 과목을 마치고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펑션이 무엇인지 뭘 두고 펑션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에요. 이해를 마치고 이게 영수학을 하시면서 영수학 과목을 하시면서 아마 영어의 구조라고 하는 영어 영문법 특강이라는 게 있을 거에요. 특강 이것도 마치셔야 돼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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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이거는 바람직하게 권장하는 겁니다. 권장인데 바로 하기는 힘들지는 몰라요. 중급 1년차 2년차 영어에 영어의 구조라고 하는 강좌가 있어요. 이것도 오픈해시 캠퍼스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것은 오픈해시 캠퍼스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강좌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고 나머지도 오픈해시 캠퍼스 강의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근데 좀 어려울 거에요. 2년차는 좀 어렵고 1년차는 좀 쉬울 거에요. 그래서 영어의 구조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요렇게 준비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에피소드로 끊어오시면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책을 공부를 할 거잖아요 하는데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게 될 텐데 한 문장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저는 한국어 보듯이 보면서 어 저는 설명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도 듣고 그리고 요즘 자동 번역 기능 구글 번역 기능이 잘 되어 있잖아요. 구글 트랜스레이트 로 트랜스레이션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어떤 말인지 번역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와요. English이고 결과되는 언어는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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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그렇죠 pag 됐습니다. 그 다음에 Submit 하면 그 다음부터는 녹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마 Rust라고 뜨게 될 거에요. 한국어로 아주 잘 해석이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원문의 내용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제 경우에는 Speech라는 게 있어요. 스피치 클릭하면 Let's learn some rust. For our first project, we will implement a classic beginner programming problem, the guessing game. Here's how it works. Our program will generate a random integer between 1 and 100. It will then prompt us to enter a guess. Upon entering our guess, it will tell us if we're too low or too high. Once we guess correctly. 어쩌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길게 블록을 설정해서 본의 아니겠게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로도 듣고 그리고 또 해석도 하고 여기 있는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중급 1년차 수업이잖아요. 지금이 중급 1년차 수업인데 중급 1년차까지는 주로 한국어 수업, 주로 한국어 강좌를 이용을 하지만 중급 2년차부터는 한국어 강좌와 영어 강좌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학습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영어 강좌를 듣고 다음에 비스로 넘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중급 2년차에 들어가서 Rust의 Concurrency를 클릭을 해서 이런 강좌가 있단 말이에요. Rust Concurrency Explained 해서 1년전에 나왔던 강좌가 있죠. 이런 수업을 다른 유튜브에 있는 다른 에피소드를 듣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2년차부터는 공부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차 지금 공부하는 동안에 이 책을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충분히 다 읽고 해석을 하고 필요한 단어들과 용어들도 익히고 발음도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하는지 스피치, 스타트 스피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읽고 해석을 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읽고 해석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이걸 제 눈에는 이게 한국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실제 코드 한번 터미널이라던가 에디트에 넣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지나갈 거예요. 저는 쭉쭉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읽고 다 이해를 하고 모르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은 질문을 하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학습 준비 요게 준비가 다 되셨으면 생활코딩 리눅스 강의 9시간 다 들으시고 vs 코드 설치와 사용법 숙지 어! 하나 빠뜨뻔 했네요. 그리고 단축키 short cut이라고 그래요. cut 사용법 법도 익히셔야 됩니다. vs 코드 short cut vs 코드 short cut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둔 강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올려둔 강의도 short cut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올려둔 essential short cut 등 있잖아요. 이것도 익히시고 top 10 visual cut short cut 여기도 완전히 익숙하게끔 에디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지 앞으로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또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오프닝시 캠퍼스의 요런 과목들 이미 지금 중급 1년차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공부하고 왔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이런 초급 3년차 4년차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다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할 거에요. 요거는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12살 정도 나이에 만 12세 13세 정도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한 거니까 어렵잖아요.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은 만 14세 15세 정도를 학습자를 상정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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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